여기는 연주공원인데요. 벚꽃은 다 졌지만 트위꽃이 환장이네요. 너무 이쁩니다. 트리플립을 좋아하시는 분 얼른 와보세요. 지금 하늘은 살았습니다. 벚꽃이 져서 이쁜 날씨가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볼수록 아저씨가 이렇게 많네요. 저기에 있는 시청자의 라면을 잘하는 곳에 면을 받아 볼까요? 오늘의 영화는이 사실 90점이 인정되면서 채우기 때문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메달 샭 샭 샭 샭 샭 샭 꿈의 다리 아주 싱싱하게 잘 켰네요 발리소 네 다양한 틀릴 일이 있네요 혹시 꼭 플러스테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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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대 안오는 이것들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플라스테크 왔다 네 네 네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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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